매니저님, 근데 여기 우리 왜 모인 거예요? 저이요? 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 왜 모였죠? 예? 5월에는 기념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어떤 것들 있죠? 근로자의 날! 상일이 형의 생일! 어마이 날! 태용이의 생일! 스승의 날! 그리고 또 뭐 있지? 어린이날! 5월엔 어린이날! 우리들은 잘 안 한다! 어버이날!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말씀하셨듯이 기념일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기념일 중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뭐죠? 스승의 날! 아니지! 여기 딱 오면 모르겠어! 맞습니다! 몰라? 근데 몰라? 어버이날! 어떤 날들이 될지는 각자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도 모셨거든요. 게스트요? 게스트면 어버이날 아니야? 여자 게스트! 어! 여자 게스트! 김혜자 선생님! 어버이날, 어머니 들어오신 거예요. 아, 어머니? 난 스승의 날인 것 같아. 우리 선배님, 가수 선배님이 오셨을 것 같아. 선생님이지. 스승의 날인데. 자, 그럼 오늘 게스트를 불러볼까요? 네! 네! 게스트 나와주세요! 엠! 뭐야? 신발라! 신발 끌지마! 신발 끌지마! 신발 끌지마! 신발 끌지마! 이리와! 신발 끌지마! 신발 끌지마! 아! 와! 쵸빈아 자기소개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장초빈이 몇살? 몇살? 여덟살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쵸빈이와 동갑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여덟살이 되어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동갑이라고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니 여기 반호식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야 그건 말하지마 동심으로 돌아가서 쵸빈이랑 같이 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심으로 돌아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뿅뿅하는겁니다 2키로 맞춰 하나 둘 셋 하면 여기로 맞춰주는거야 하나 둘 셋 2키로 이렇게 걷는거야 하나 둘 셋 상일이다 상일이다 솜사탕 먹으러다가 솜사탕 좋아? 천원 줄테니까 아이스크림 5개하고 햄버거 2개하고 3개만 잡아 저희 말은 해도 하나씩 더 해볼게 하나씩 더 해볼게 78! 3개만 잡아 천이야! 니! 니? 왜 불러? 친구잖아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어? 뭐하고 싶으니? 땅우랑 땅우랑? 나랑 나랑 같이 빵 셔틀 상일이 상일이랑 무덩이랑 세비지랑 웅미랑 당연히 무궁화꽃이 당연히 무궁화꽃이 나도 무궁화꽃이 무궁화꽃 잡기야 무궁화꽃 잡기 미궁화꽃 미궁화꽃 무궁화꽃 너가 아직 안했잖아 너가 아직 안했잖아 빨리해 빨리해 너가 우리 반 꼴찌 더니야 빨리 시작해 너한테 왜 하신다 에이! 여기서 가만히 있어 뭐하고 집에 있겠다 철빈이 잘났어 철빈이 아뇨 손 안질건가니 친구라고 따르면 안돼 우궁화꽃이 비하십니 철빈이 귀여워 다리만 안 움직이면 되는거죠 아니에요 몸이 움직이면 무궁화꽃이 비하십니다 그렇게 하지마 내가 술래야 내가 술래야 무궁화꽃이 비하십니다 무궁화꽃이 비하십니다 무궁화꽃이 비하십니다 불러오세요 상호씨 봤습니다 고생매 한 명 희어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무궁화꽃이 비하십니다 집을 왜 불려! 련이 집을 갔다! 모아꾸어 주셨습니다. 모아꾸어 주셨습니다. 사기지어 완전 억게! 상민이 형 너무 빨라! 모아꾸어 주셨습니다. 모아꾸어 주셨습니다. 모아꾸어 주셨습니다. 모아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아꾸어 주셨으면 좋겠어. 짜면 오세요 오세요 아직 무우가 꽃이 피었습니다 무우가 꽃이 피었습니다 무우가 꽃이 피었습니다 무우가 꽃이 피었습니다 소진아 너가 슬래야 같이 하고 싶다 같이 할래? 네 일로와 이름이 뭐야? 박지현? 특별히 출연은 지한이 지한 지한이는 사실 내 친동생이야 거짓말하기만 해도 달라 일곱살 지한아 우리 여덟살이야 무우가 꽃이 피었습니다 한거야? 응 어? 형 여기 우선 안나왔어 너 친구야 야 너 대박이다 어? 언제 재밌었어? 똥이 똥이야 왜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해 눈 보는거야 무우가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 똥이 아 왜 지구끼리 이럴 수도 있지 무우가 꽃이 피었습니다 치지 말자 치지 말자 아 제가 눈물이 났고 움직이지 마 아직 안 했다고 알겠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 빨리 하자 어 살균이 일로와 너 그렇게 말 빨리 하면 안 돼 살균이 일로와 빨리 와 말 빨리 하기가 재미없다 좋아 무우가 꽃이 피었습니다 무우가 꽃이 피었습니다 vive습니다 무우가 꽃이 피었습니다 야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쉽지 야 술래 같게 그만하나 재미없다 야 재미없어 그만네 그만해 그래 야 조민아 너 닦지 마라니까 우리 닦지 치료하자 지금 팀은 엉덩이로 이름쓰기다 가위바위보 이거 원래 마지막 판은 2점짜리야 그래서 저는 안 돼 이기지마 완승이다 이거 4점짜리판이야 4점짜리판 태용아 4점짜리판 태용이 형 이겼다 태용이 형 4점짜리 이겼다 4점짜리 4점짜리 이겼다 아니야 4대3이야 4점짜리판이야 나는 2만 9원 학습때문에 먼저 왔어 너도 피아노 학원 가야되고 너도 피아노 학원 가야되고 너도 나 다인의 진압은 배우러 가야되 저런 영재 가자 너도 피아노 학원 가야되잖아 야 근데 나 아직 5시간 정도 남았어 10번씩 10번씩 깜짝이야 어 엄마 태용아 피아노 학원 가야되는데 그래 태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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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어 태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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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 어떻게した? 아 今 너 있으면 何?